한국두성의 최용준 가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두성의 최용준 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렉트로닉 사업부에서 산업기자대와 저기 뒤에 보시면 수준스포터라는 레저용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두성이라는 회사는 베세레라는 일본 공부 브랜드의 한국천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쪽 관련된 제품분들이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세레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보시는 이런 드라이버 쪽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런 비트 쪽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볼그립 드라이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세레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볼그립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나 정비하실 때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론슬립 드라이버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부터 다 있는 정밀 드라이버까지 저희는 드라이버 쪽에서 상당히 강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바로 전동기 비트인데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던 저희 히트 제품인 812, 812, 812, 812, 813 제품들이 있고요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813 비트라고 해서 이 선단 자체의 리부살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 튕겨나오는 템업 현상을 좀 더 방지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키스보라고 해서 토션이 2단으로 들어가서 적은 힘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트군들이 새로 나온 비트군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미홈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들이 쓰는 공부들 자체를 가격을 많이 주고 가격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 공구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세트 구성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집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축소화해서 많이 했고 글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집에 쓰기에는 없는 제품은 굉장히 많은데 미니 글라인더에서 가볍게 쫄대라든지 그리고 연마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툴큰 제품들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как 주사회의 수 있는 툴큰 제품들 다음은 한 15분 정도 다음은 한 16분 후에 감사합니다.